2, 3,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멜론 아쥬톡 여러분 저희 요즘 또 페이클럽으로 컴백을 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인기가요에서 무려 1만 9백 정확히 18점을 받아서 너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읽을 겁니다. 자 저는 오빠 방탄을 위해 방탄을 원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빠 왠지 때 제일 절망일 때가 숙소에 들어온 후 씻을까 말까 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절망 모드인가요? 다른 게 있다면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뭐 저는 뭐 간단하게 저는 요즘 되게 절망 모드가 되면 저는 잠을 못 자면 절망 모드가 됩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파괴했던 것 중에 너무 속상했던 물건은 뭐예요? 제가 오늘 또 전정욱 씨의 셔츠를 파게 했는데요. 너무 속상하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찢어버리셨죠?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사실 꿈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So Far Away나 낙원을 듣고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기대할게요. 방탄프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네요. 제 음악이 위로가 되었다니 너무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만들겠습니다. 다음 네 이번 앨범 인트로를 맡은 태형님 인트로와 목소리도 잘 어울리고 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한 소절은 들어봐야겠죠? 히에 물음표? 인트로 싱글러리티 한 소절 부탁해요. 보라에 라는 예쁜 말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방탄 보라에 자 한번 한 소절 들어보세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 고 제사님 질문있죠? 무언가 가지는 소리에요? 깨지는 소리에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저는 RM형이 있었습니다. 한 소절 부른건가요? 네 한 소절. 나머지는 언젠가 제가 콘서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콘서트에서 하나요?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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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우울했는데 매직샷 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그런걸로 매직샷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최형님들 생각은 오시면 청소부터 해야 되거든요. 3년? 아니 3년 넘게 길어요. 그런 편국인데 지금 만원을 맞춰주셔야 돼요. 3개월 하고 기초마술부터 배우기 시작할거에요. 기초마술부터 배우기 시작할거에요. 기초마술부터 배우기 시작할거에요.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좋아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좋아했고 어느새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버렸네요. 초등학생이 와 와 같이 성장한다는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팬들은 모두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온 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인하영 윤서추님께도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아미미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행복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좋네요. 오빠 덕분에 제 인생에 아재개그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아재개그 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재개그 새로운 것 하나만 해주세요. 그리고 오빠 짐 좀 내려놔요. 멋짐. 센스가 있네요. 기가 막기야 되겠네요. 멋짐이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아미들한테는 살짝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벽이요? 완벽?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나쁘지 않았어. 아 나쁘지 않았어. 괜찮아? 광탄소년단보다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그거 되게 별로였거든요. 카메라를 보고 아미에게 애교 한 번씩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소리들이 좋은 애교였어요. 소리들이 사운드를 깨림으로 써도 되겠어요. 제가 호빈이 형한테 배웠는데 소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모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재톡. 인기가요 사전투표는 꼭 멜론 아재톡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땡큐 러브. 땡큐. 땡큐 러브. י... 러브.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